어 이거 좀 적상어님도 있고 풍열도 있고 이거 어 자 어 이거 어 적상어님이 노리고 있어 광공님 어 자자자 어 이거는 지금 자 위자대 궁수인데 지금 다른 천뱅님도 있고 아 이거 탱으로 탱도 있어요 아 이거는 아 이거 정말 용고기보가 지금 에 찌르고 들어가는데요 어 이거 지금 유제왕열대 제조열 지금 거기에 풍열도 지금 있구요 적상어님 어 이거는 지금 용고기보가 에 굉장히 지금 다시 적상어님 인데요 이거 자 자 적상어님 혼자 에 지금 걸렸어요 발동스턴 아 이거 운부라님 있고 여기 자 궁수 위자 탱 입포진인데 아 호링까지 지금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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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